자 그러면 최영애 대표님과 함께 만나볼 첫 번째 부동산입니다. 어떤 부동산인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시 서대문구 영천동에 위치한 다세대주택입니다. 소개드리는 영천동 다세대주택의 위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3호선 이지라는 독립문역과 5호선 서대문역과 KTX 서울역이 인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내부순환로와 강변북로와도 인접해 도로교통 또한 뛰어나 수요층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장 인근의 녹지 또한 우수한데요. 도보로 이용 가능한 서대문 독립공원과 안산공원 뿐만 아니라 경의궁, 덕수궁 등 다양한 녹지 환경이 밀집돼 있고요. 다양한 등산로로 사랑받는 이남산도 이용 가능해 산책과 힐링이 가능한 영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밀집된 영천동은 주변 상권과 인프라 또한 잘 조성돼 있는데요. 독립문초, 대신고, 이화여대, 연세대 등 학군이 밀집해 자녀를 키우기에 좋고 영천시장과 대형병원, 주민센터가 가까이에 있어 정주 여건 또한 뛰어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물의 특징도 살펴볼까요?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그레이톤의 신축 외관을 먼저 볼 수 있는데요. 필루티 구조 주차 공간과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튼튼한 중문을 지나면 깔끔한 거실이 반겨줍니다. 냉장고, 세탁기가 옵션으로 들어간 기억자형 주방은 입주민의 동선과 편의성을 배려한 모습입니다. 화사한 두 개의 방은 공간이 넓어 어떤 구조로 사용해도 실용성이 있고 깔끔한 화장실 또한 본 5대 주택의 장점입니다. 본 5대 주택의 미래 가치를 더해줄 개발 오제도 있습니다. 서울 서북권 일대를 중심으로 교통과 도시정비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동대문부터 서대문을 지나 양천까지 있는 강북 횡단선과 은평구와 관악구를 잇는 서부선 개통이 예정돼 있고 영천구역 재개발, 부가연 3구역 재개발 등 다양한 도시정비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서북부의 새로운 랜드마크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쾌적한 주거 환경과 대규모 재개발 호재로 미래 가치가 기대되는 서대문구 영천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만나볼 곳, 서대문구부터 들어가 볼까요? 서대문구 영천동에 비치한 다세대를 보겠습니다. 일단 어떤 곳인지 개요정보부터 먼저 소개해 주시죠. 네, 지금 현재 서대문구 영천구는 영천동은 종로구하고 경계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아파트 가격이 전혀 떨어지지 않은 지금 경의궁 아파트를 경계를 놓고 있고 또 서대문구 영천동은 업무지구라든가 또 내지는 학세권이라든가 병세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호재도 많고 인구도 많이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위치적인 거 보면 3호선입니다. 독립문역이고요. 5호선은 서대문역에서 갈 수가 있습니다. 면적은 전형면적 28.79, 계약면적은 59.17입니다. 모두 9층 건물이고요. 투룸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실, 주방, 화장실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고 옵션에 대한 부분은 에어컨 2개,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모두 풀옵션이 되어 있습니다. 중공이 2024년도, 금년도 2월 말에 중공이 낫기 때문에 이윽원을 매입을 하시면 주택수에 적용이 되지 않고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그런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매매가는 4억 8천입니다. 자, 그러면 건물의 특징은 어떻게 될까요? 네, 건물은 말씀드렸듯이 9층 건물입니다. 주상복합으로 아래에는 오피스텔, 위에는 다세대로 형성되어 있거든요. 주변의 환경을 보면 이렇게 지금 현재 다세대나 오피스텔이 9층으로 되어 있는 건물 이거 하나이기 때문에 우뚝 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두 개 층이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층과 2층이 주차장으로 되어 있어서 오시는 분들 주차장 충분하게 놀 수가 있겠고요. 내부에 들어가면 나름대로 한 동에 한 층에 두 세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용하고 또 깔끔하게 이용할 수 있으면서 모든 창문과 큰 창문, 통문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망이 상당히 잘 갖춰져 있는 건물이고요. 주방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기역자로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일랜드 식탁까지 별도로 들어가 있어서 수납공간이라든가 또 이렇게 옵션이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지금 현재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화장실도 이렇게 창문이 나져 있습니다. 주변의 공기는 안산이라는 곳이 있고 또 독립문이라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의 숲세권으로 갖춰져 있고 역세권으로 갖춰져 있습니다만 이렇게 창문이 있어서 나름대로의 환기가 상당히 잘 되고요. 이렇게 통유리창으로 되어 있거든요. 큰 방, 작은 방으로 놓고 본다면 이렇게 작은 방에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시원한 개방감이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선 신축입니다. 준공은 아직 몇 달 되지도 않았고요. 9층까지 높게 올라가 있습니다. 두름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거실 주방, 화장실 구조에 풀옵션까지 자랑하는 곳 완벽한 조건들을 채워봤습니다. 자, 그러면 입지와 호재까지도 더 이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그럼 입지와 호재는 어떻습니까? 네, 입지는 지금 현재 말씀드렸듯이 3호선과 5호선입니다. 3호선은 독립문역이고 5호선은 서대문역이거든요. 하지만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여기에서 3호선 같은 경우는 일산과 지금 현재 강남을 갈 수 있고 서대문 같은 경우는 천호동이나 지금 현재 김포공항을 연이어지고 있지만 환승한다고 하면 여기에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부분이고 도보로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고요. 또 버스는 어디든지 거의 한 노선이 한 50개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서울 시내 수도권 어디든지 가고요. 여기에서 광화문을 간다면 5분이면 갈 수 있고 서울역을 간다면 7분이면 갈 수 있고 남대문을 가도 7분이고 또 이렇게 을지로 입고 롯데백화점을 가도 7분이면 갈 수 있는 아주 근거리에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지금 현재 독립문역 주변에 있는 영천동 다세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변에는 이미 이렇게 인프라가 다 되어 있거든요. 말씀드렸듯이 주변에는 안산이라든가 또 여기에 대한 부분은 백화점이라든가 또 내지는 학교라든가 또 여기에 마트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살기에는 그야말로 1등급이라고 A등급이라고 볼 수가 있을 만큼 너무도 환경이 좋은 그런 지금 현재 주변인데 옆에 보면 이렇게 인프라에 대한 부분은 제가 병세권이라고 했듯이 세브란스 병원이 있고요. 또 상성의료원이 있고요. 또 적십자 병원이 있으며 또 이보다 약간 대형병원이 아닌 약간 작은 병원들도 늘비하게 있기 때문에 병세권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여기에 숲세권이라고 보는 것도 안산이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5분만 가면 안산을 만날 수가 있는데 높이라고 해봐야 300미터가 안 되는 부분이고 또 데크가 완전히 깔려 있어서 올라가면 동선 안목 어디든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운동하기에 산책하기에 너무 좋은 안산이고요. 이 안산이 너무도 크거든요. 그래서 이 안산만 있어도 그야말로 힐링하는 데 너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요. 바로 옆에 영천시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영천시장은 얼마 동안에 그야말로 고위급의 인문이 여기에 답사를 다녀가셨는데 너무도 좋죠. 우리가 경복궁역에 지금 현재 재래시장이 있고 또 이렇게 독립문역에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이 재래시장은 너무도 지금 현재 즐기고 사람들이 힐링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영천시장에 같이 묶어져 있다는 부분은 이 가치도 높여질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여기 사는 데 백화점 또 내지는 여기에 마트 이런 부분도 굉장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주변에는 학세권도 되죠. 이 학세권이라는 부분은 학교가 많다라는 부분이거든요. 바로 옆에 이화여대라든가 연세대라든가 서강대가 바로 곁에 있습니다. 경기대학이 바로 곁에 있고 도보로 다 이용할 수 있거든요. 대화여대도 지금 현재 도보로도 가능합니다. 동국대, 숙명대, 홍익대 조금 더 나가면 홍익대까지 본다면 서울역에 지금 현재 대학로 쪽에 서울대학교라든가 서울대학병원이라든가 다 근처에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또 500미터 반경 안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사시는 분들은 여기에 지금 현재 차를 타지 않고 자녀들을 학교를 지금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위치적으로 그렇습니다. 위치적으로 지금 현재 이곳은 직장인들도 많고 여기에 지금 학대인들도 많고 또 병원들도 많기 때문에 너무도 많은 인구가 지금 현재 업무를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서울 시내에 지금 현재 서울역에도 지금 현재 개발을 하고 있죠. 또 서대문에도 경찰청이 있습니다. 또 여기 보면 전철로선이라고 봤을 때 5호선, 2호선, 또 3호선이 있습니다만 3호선은 우리가 지금 종로까지 가면 어디든지 환상할 수 있고 서대문역 가면 여의도까지 가는 부분에도 굉장히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만 강북 횡단선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 강북 횡단선은 목동역에서부터 지금 청량리까지 가는 그런 강북 횡단선인데 여기에 명지대라든가 홍익대라든가 홍재동이라는 상명대를 통해서 지금 청량리까지 가는 이게 예정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GTX 노선입니다. 지금 GTX 노선이 A노선이 구간이 지금 현재 개통이 돼서 움직이고 있는데 수서에서부터 동탄까지 가는 그런 부분이죠. 지금 그런데 4,500원으로 지금 현재 확정이 돼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거의 서울까지 오는 부분에 대해서 20분, 30분이면 단축이 되는데 이게 서울역에 지금 현재 온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서울역에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선이 지금 현재 2개 노선이 오죠. 지금 현재 여기 보면 A노선이나 또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 B노선이나 A와 B노선이 GTX 노선의 서울역을 관통해서 지나가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여기에서 서울역까지 가면 7분이면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통편에 대한 부분은 최상의 지금 현재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지금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서부경천철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도 또 지나가거든요. 서부경천철이라는 부분은 서울대에서부터 지금 현재 은평 세잘력까지 지금 현재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부분도 영등포를 지나서 광창역 지나서 신촌 지나면 우리가 일부러 이거를 타려고 간다면 은평구까지 가지만 사무선을 타면 이본부까지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에 더 추가적으로 경전철이 들어온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대문구 영천동 살펴드렸는데요. 역세권의 학세권이죠. 거기다가 시장, 백화점, 병원 모든 입편화들 다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교통은 더 좋아질 테죠. GTX부터 강북 횡단선 그리고 또 서부선 경전철의 개통 예정까지 이런 수혜들까지 기대감 갖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가격 전략까지도 한번 알아볼게요. 가격 전략 어떻습니까? 가격은 지금 현재 내린 가격인데요. 주변에 바로 옆에 붙어있는 격인공 아파트가 25평이 10억 5천에 분양이 완판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피가 3억이 붙어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못지않게 9층까지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곳은 지금 지구 단위 구역 지정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1차적인 것은 지금 현재 310세대가 들어가고 2차적인 걸로 여기도 추진위원회 추진해서 재개발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하나는 여기에 지금 현재 매입을 하시면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는 무주택으로 간주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부분은 60제곱미터 아래 6억 미만은 간주되기 때문에 이 주택은 무주택이다라고 해서 매매가는 4억 8천이고요. 임대가가 2억 9천입니다. 실투자 금액은 1억 9천이면 되시겠습니다.